안녕하세요 노드JS 서버 만들기 첫 시간인데 이 강의에서는 어떤 걸 가르칠 거냐면요 일단 전반적으로 서버랑 DB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과정을 먼저 진행할 거고요 자 그게 됐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버를 좀 쉽게 만들어 볼 거예요 서버를 쉽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투두 앱이라고 해서 여러분 할 일 같은 거 기록할 수 있는 간편한 그런 앱 같은 거예요 앱이라기보다는 웹사이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제 새로운 투두 리스트를 이제 발행하는 거 그리고 또 수정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간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뼈대 같은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딱 보시면은 뭔가 이제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예제 같지만 자 이게 이제 뼈대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SNS를 만들겠다 아니면은 나는 쇼핑몰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이런 희망 사항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 이런 거창한 걸 만들겠다 그죠? 자 이런 거창한 걸 만들기 앞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쉬운 예제가 아니에요 자 이거를 응용하면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회원 기능도 만들면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SNS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투두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결제 기능을 붙인다 그리고 이제 투두 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상품 목록으로 이렇게 뭔가 HTML을 바꾼다 그러면은 쇼핑몰이 되는 거예요 결제 기능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죠? 네 이것만 배우시면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니까 장기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쭉 나열해 보자면요 노드.js 배울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중에 노SQL을 이용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몽고DB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랑 통신하는 법 저장하는 법 출력하는 법 이런 거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API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만드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전 지식이 몇 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전 지식 웹서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HTML 이걸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HTML이랑 CSS 기초 내용들은 조금 알고 계시는 걸 추천드려요 난 HTML로 버튼, 폼, 인풋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합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타일 넣을 수 있다 그죠? 뭐 폰트 사이즈를 키울 수 있다 아니면은 이 인풋의 폭을 좀 키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CSS 파일도 어떤 식으로 첨부하는지 아셨으면 해요 자 모른다면은 인강이 준비되어 있긴 한데요 그거 듣고 오셔도 되고 충분합니다 그걸로도 그 기초 내용들만 딱 이렇게 듣고 오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좀 아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면은 이것도 되게 길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다른 데서 배우고 왔다고 가정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베이스가 이제 파이썬이다 난 자바다 자 그러면은 무리 없이 따라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그거보다 쉬우니까 근데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꼭 학습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if문, form문, function 그리고 변수 자 이거 만드는 법은 꼭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료형들 이런 거 꼭 익히고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array랑 object, 문자, 숫자 이런 자료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출력하는지를 꼭 배우고 오셨으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깊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눈치가 뛰어나다 나는 좀 보고 따라하는 능력이 좀 좋다 그러면은 충분히 진짜 자바스크립트 문법 몰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알겠죠? 너무 이렇게 깊은 걸 진행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깊은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공부하고 오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같이 따라하다가 모르는 내용 있으면은 이렇게 검색해보고 그런 식으로 배우셔도 전혀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노드.js 설치하고 서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초반은 코드 짜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맘 편히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